무식탈출 영철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피지대의 곧당 코너죠. 매주 목요일에 스타강사 김잔마쌤과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박혜진 님이 아들이 학교에서 문예상을 받았어요. 초등학생인데 시를 써서 상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잼마쌤도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하고 글도 잘 쓰셨나요? 잼마쌤에게 물어보죠.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가르치는 마법의 혓바닥 국어 강사 김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저한테 이렇게 인디안 언어로 인사할 거니까 힌드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되나요? 아니, 기습인사. 아니, 신선했어요. 네, 훅 들어갔죠. 그럼요. 일단 저도 훅 들어갑니다. 어릴 때 글찍기 대상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제가 또 101장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픔이 좀 있어서. 무슨 대회 나가셨죠? 등단. 어떻게 됐어요? 눈물 좀 닦고 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희진 님이 좀 개나한 질문에서 어린 시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최근에 또 이제 등단 도전을 하셨다가 또 내년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올해 또 있습니다. 올해 또 있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어릴 때는 상을 안 받은 거네요? 아니요. 어릴 때 받아봤죠. 아, 그렇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받았던 상이 글쓰기 상. 아, 그래서 결국 또 국어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지금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럼요. 우리 인기쌤, 국어쌤, 쌤과 함께 문학여행을 떠날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떠나보는 거예요? 네. 먼저 퀴즈. 어린 왕자에 나왔던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혹시. 그게 바오밥 나무? 오, 맞습니다. 이야,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역시. 예습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만딩카부족의 바오밥 나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마치 거꾸로 자라는 나무 모양 같은 그 모양 자체가 되게 판타지스럽죠. 그렇죠. 오늘은 그 바오밥 나무에 대한 아프리카의 전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차 한 잔 따르시고요. 젠마스키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바오밥 나무 이야기 바오밥 나무 이야기 아주 멀고 넓은 땅에 신들은 사랑스러운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바오밥이었고, 아름다움은 그 나무의 사냥감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바오밥을 부러워했습니다. 바오밥은 우쭐해져서 자신의 큰 키를 자랑했고, 그만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신들은 너무 화가 나서 바오밥 나무를 뿌리채 뽑고 거꾸로 뒤집어버렸습니다. 결국 바오밥 나무는 뿌리는 공중에, 가지는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바오밥은 신의 위험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를 본 신들은 약속했습니다. 바오밥 나무가 여전히 밝게 빛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바오밥 나무는 뿌리를 높이 뻗으며 강인하게 자랐습니다. 마치 진짜 아프리카로 떠난 것처럼 라이온킹의 무대가 연상이 되면서 야, 집에 왔냐? 강아지 이러면 집에 와봐? 그런데 SMC를 쭉 들어보니까 바오밥 나무가 왜 거꾸로 자라는지 상상력을 담은 거네요. 맞습니다. 미리온 모스라는 동화 작가의 바오밥 나무 이야기 동화책에 담긴 내용이에요.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 전설을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롭게 담아냈는데 여러 세대를 거쳐 널리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프리카의 전설 내용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교훈적이면서도 메시지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죠. 맞아요. 오늘 저기 프로이트 한번 갑니다. 긴장하세요. 이 전설을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우리 자신의 욕망과 피로를 사회 전체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전설이라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이를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겸손, 공감, 자기인식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화적 상상력으로 잘 담아내고 있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도 재미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메시지도 울림을 딱 주잖아요. 맞습니다. 성인을 위한 동화도 꽤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른들이 가끔씩 동화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동화를 읽으면 뭔가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더 순수한 감동이 와닿기도 하는데 맞아요. 용철님은 동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3월 달인데 작년 3월 달 이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 김김밤이라는 그것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걸 읽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 정말요? 그 작가님이 그 라디오를 듣고 책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나 집에 있는데 근데 그 작가님이 아버님이 또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타고 이야 역시 근데 제가 사실 너무 좋았던 게 그 어른들이 위한 동화를 읽고 울었다는 포인트 그냥 이렇게 매말라서 뭐야 그냥 어른들이 위한 거네가 아니라 펑펑 울었어요. 아직까지 말랑말랑한 감성이 역시 있으시네요. 김김밤 여러분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켠에 늘 순수함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그런 순수한 틈새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1년 동안 또 안 읽었는데 다시 또 동화책을 꺼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프로티 얘기 살짝 나왔잖아요.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동화를 읽는 게 좋은 작용을 하나요? 아 한 번만 더 약간 어려운 분 한번 가볼게요. 락깡이라는 약간 유명한 분이 계신데 락깡 아니에요? 락깡 약간 바람이 락깡 약간 있어보기야 락깡 락깡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오밤나무 이야기와 같은 동화와 시를 읽는 게 현대인의 정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도 탐구할 수 있게 해주고 아주 긍정적인 카타르시스도 체험하게 해줘요. 그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게 그런 의미에서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바오밤나무 이야기로 내 안에 있는 자부심과 겸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나누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사실 계절은 상관없죠. 그렇죠? 책은 늘 함께하면 좋은데 동화 아니면 시 하나 골라서 사물에 가기 전에 꼭 한번 탐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이 온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셔야죠. 오늘은 아프리카 전설이 담긴 나무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바오밥 나무 2번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잖아 너무 많아 정말 감미로워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가시나무 딱 하는데 이제 서로 호흡이 잘 맞으니까 에코를 넣어주는 거야? 리벌브가 들었는데 내 속에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너무 감미로운데 반전 그렇습니다. 샵 2077 짧은 물총 10원 기분좌 100원 고일라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스타강사 김잼만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